필수로 눌렀어 집에 가게 되겠지? 따아! 이사람 비치! 야, 오퍼 야, 오퍼 왜 안와? 저 명단에 있나요? 위로파? 저 이거 자살 꼴 넣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한테 선택권이 있는데 감독님 이따으로 뿌이 넣으니까 넣는 거 보세요 으악! 잡아뜨리지 않았어? 이건 반치가 아니냐? 오우 뭐야 야, 그걸 그따으로 하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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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미래는 아, 레알 소셰드 5등인데 떠나기 싫다 개길 수 없나? 그 있잖아 옛날에 잘 개기는 애가 누려야지 이정 못 가는 애가 근데 나 왜 오퍼 안와? 지네가 내보낸다면서 어? 모나코 모나코 모나코는 보류하자 모나코는 한번 왔었으니까 모나코는 한번 왔었으니까 주중 모나코 나이스 나이스 우와 month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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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렇게 잘하는데 좀 잡아주라 10점 나이스 나 이적 갈꺼 이 새끼들아 니네 천벅 치는 틀어줘 대박 이거 끝나고 5퍼 야 이정도로 세트트릭했으면 5퍼 진짜 EPL을 3번으로 말아 EPL 무슨 심포를 그렇게 해? 아이고 됐나? 아이고 우와 드디어 헤트트릭을 해보네 아 감독님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뭐나 코 밖에 5퍼가 안오냐고 야 헤트트릭했는데 5퍼 안와? 진짜? 진짜? 야 헤트트릭했는데? 완전히 헤트트릭인데 5퍼 안올꺼에요? 어? 잠깐만 감독님이 드디어 나를 손발로 서시는데? 잠깐만 이거는 기대를 저버렸었다 쿠보 쿠보 어? 이강인 없나? 올시즌까지 죽치자 유루파 끝날 때까지 딱히 이동해봤자 의미없을거 같애 마이오로칸데 이강인이 없네 뿜뿜가보다 아 드디어 레알소시에 대해서 선발이라며 왜 이렇게 참박신세 했는데 3.5 이상 하라고? 이강인 ought. 아주 나한테 많은걸 바라 제버 우와! 뭐야! 누구만이 와서 벌써 velvet 와 5하자 출 얼마나 두명의 억고왕 못 구하네 3분 골이야 3분 골 5경기 7골이 넣네 이런 선수를 레드카드 한 번으로 퇴장시키다니 아이씨 나 줄 줄 몰랐어 3분 골이 넣어 아깝네 나이스 우리 실버 형이 어시해줬다 이사크 밀어버리자 나 여기서 죽치고 싶어 이사크가기 싫어요 감독님 아는 척하지 말라고요 왜 좋아하시죠? 감독님은 싫은데 오야르사와라고 실버는 떠남기고 싶진 않네 전방 끝났고요 저 아우 아우 뭐야 뭐야 전날 이산피 넣었는데 그치 지금 저 이 저 이 이 죽는거야 죽어 야아 패스 좋았다 두번째 히트트릭 실버패스가 진짜 너무 좋아 히트트릭 이사크가 맨날 이딴거 쳐먹으니까 뭐하는거지 내가 공이 셀면서 아 좋아하지 아는 척하지 말라 그랬죠 와아 다행이다 총점 10점 유지했다 이강이는 보질 못했네 안 나온거 같은데 실버형 어시가 쩐다 실버형 어시가 감독님 쳐다보지마요 아 안한척하지마세요 감독님 자꾸 쳐다보.. 좋아하시네 이거 감독님 이거 보니까 어 잠깐만 여기 어디야? 베르가모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좀 이상한데서 왔어 어 감독님 또 선발이 순발 길이 줄 수 있는데? 필요없다메요 근데 내가 저기 가기에는 아니 시찰할 수 있나? 별로 가고싶지가 않나 오우 광이죠 이삭크가 완전 밀린건가 이삭크가 완전 밀린건가 어 뭐야 이삭크가 뭐야 저 새끼 이삭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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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버형 왜 안좋어 이렇게 어렵게 가야해 게임을 그는 그는 솔드가 되었군요. 그들은 아직도 많을 것 같지만 그는 큰 보너스에 맞춰야 할 것 같군요. 그는 잘 살려줬어요. 그는 죽을 것 같군요. 그는 패스 요천도 안했는데 지금 했군요. 그는 지금 했군요. 그만 쳐 마구! 그는 계속 행동하는 것 같군요. 그는 이런 도미내셔에 맞춰야 할 것 같군요. 좋은 리플렉스 액션이 되었군요. 와 니베아 정말 잘 마고 진짜 먹혔다 아 이걸 보나쿠한테 개 높지냐 수아레즈 좀 보러 갈까? 너의 한 장면이 아니다 그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지 그는 매우 많고 그가 많이 나고 있는지 그는 유명한 연결을 받는다 그는 유명한 장면이 아, 뭐지? 너무 좋네 아, 뭐지? 아, 뭐지? 아, 뭐지? 아, 뭐지? 아, 뭐지? 뭐야? 도이치 런틴드에서 벗겼어 와 저기서 넣었어? 저기 들어가네 실바의 용심이 너무 센데? 아니 그리즈마트 먹히고 있어 아 팀이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안좋아 아하아 이 병신아 도 Abdul 오오오크오오호팩 예치 방금 뭐야 아으씨 뭐야 젊— 젊— 나아 정략해 저렇게 차라고 해도 못차있다 진짜 실전이 너무 후원이 좋다 팀이 2연패인데 이러면 근데 아테리티프는 너무 강했으니까 근데 이거 진짜 어디 팀이야? 이거 처음 보는데 마크가 이거 아테리안타야? 아 이게 아테리안타였구나 야 모나코랑 또 맞나? 오포가 안했는데? 드디어 벤제마랑 오오 마리에찌가 레알이야? 아 마리에찌 개잘해 마리에찌 개잘해 아 마리에찌 개잘해